기상청이세요? 응? 어? 한 번 다시 해봐. 한 번 다시 해봐. 너 왜 이러지? 한 번 다시 해봐. 미군 발탁 포스템 3학점에서 쓸 수 없으니? 아, 죄송합니다. 아, 짜증나네. 생각보다 재미없죠? 컷! 잠깐만. 너무, 너무 죽였다. 대길 씨, 지금 너무 앞으로 죽이면 안 보여, 자기가. 잠깐만. 옆으로, 옆으로. 옆으로 해야 돼. 아니요, 괜찮아요. 광수 카메라에 안 걸려도 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냥, 그냥 가시면 됩니다. 오케이.